안녕하세요 차쌤입니다 오늘은 영화 기생충 뭐 보셨나요? 저는 개봉하자마자 심야로 혼자서 보고 왔습니다 그냥 영화 자체는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보셔도 돈 아깝거나 그런 생각이 드는 영화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한 원래 저는 부자들을 약간 풍자한다는 느낌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충이란 영화를 또 어떻게 해석을 해서 봐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겠고요 우리 인생과 실제 인생과 여기 나와있는 캐릭터들 가족들 이런 모습들을 좀 대입하면서 차쌤의 눈으로 보는 이 가족들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유튜브나 네이버에 쳐서 나오는 기생충 해석 뭐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뻔한 얘기들은 별로 좀 넘어가고요 의미 있는 부분들을 할게요 우리 인생과 실제 연관해서 의미 있는 부분이요 먼저 출연진들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송강호 씨 같은 경우는 기택 역할을 맡았고요 이성균 씨는 박사장 조여정 씨는 영교 최우식 씨는 기우 박소담 씨는 기정 장혜진 씨는 충숙 엄마죠 거기서 기택의 와이프로 나옵니다 이정은 씨는 문광 가정부 이름이고요 박명훈 씨는 근세 가정부 남편으로 나오는 좀 무섭게 생긴 아저씨입니다 그리고 다해 다송 이런 아역배우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름을 조금 제가 좀 분석해 봤어요 송강호 이름이 기택 최우식 기우 박수담이 기정이잖아요 영화 이름이 기생충이잖아요 그래서 기씨를 좀 이름에다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엄마 이름이 충숙인데 그래서 마지막에 기생충에 충자를 넣어서 기생충으로 뭔가 의미 있게 만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별로 있지 않더라고요 이성균 이름을 그냥 박사장이라고 한 거는 좀 특이하네요 이 배우들이 연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꾸려나가는 이야기를 좀 이야기해 볼게요 처음에 되게 배경이 일단 반지하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되게 가난한데 가족끼리 되게 사이가 좋은 모습이 나와요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기우의 친구가 놀러와요 기택에 집에 놀러옵니다 이 못사는 집 가정에 놀러오는데 보통 이렇게 못사는 집에 잘 놀러가지 않거든요 친구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약간 분위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못사는 집의 분위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사이가 좋고 뭐 그런 부모님이 좀 적거든요 아무래도 맨날 아버지 막 술 먹고 행패부리고 막 그러든가 뭐 엄마도 약간 히스테릭하거나 이래가지고요 친구들이 막 놀러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잘 근데 친구가 뭐 아버지가 갖다 주라고 했다면서 수석을 들고 기우네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선물하고 친구가 놀러 갔을 때도요 되게 화기애애한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했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난한데 그렇게 화기애애한 가족끼리 그런 경우는 정말 정말 드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백가족이 있으면 한 세가족이 될까 말까 가난한 집 백가족에 되게 끈끈하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제 거기서 아르바이트 겸으로 피자박스를 접는 모습이 나와요 그 가족이 여기서 이제 영화에 약간 복선같이 들어있는 깔고 가는 게 있습니다 되게 쉽고 간단한 피자박스조차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좀 한 10개 중에 한 2, 3개는 불량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그런 간단한 일도 못하는 게 나옵니다 실제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요 이런 간단한 일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솔직히 사주가 나쁘거나 진짜 어떤 좀 운명적으로 나쁘게 돼 있으면요 이런 간단한 일도 잘 못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먼저 나의 상태를 점검을 할 때는 이런 간단한 일을 굉장히 잘하느냐 능숙하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자기 사주에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간단한 일도 굉장히 책임지고 열심히 하느냐 만약에 내가 우리 집이 현재 가난한데 내가 뭐 이런 간단한 알바를 해요 책임감이 되게 없을 수 있는 내가 이 일조차도 불량을 많이 만들어낸다든가 책임감 없게 일을 한다면 사주가 나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근데 내가 이 작은 일도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되게 의미 있게 한다면 그 사람은 추후에 더 좋은 일도 할 가능성이 높은 사주예요 그래서 굉장히 구제가 될 수 있냐 없냐라는 것도 여기서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우가 그 집에 이제 가정교사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동생인 기정도 부르게 되고요 다송에 미술 선생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술치료 선생님 기정은요 다송을 되게 돌봐주고 있는데 저는 그때 모습에서 영교 조여정의 모습에서 아들을 굉장히 이해하고 되게 이야기도 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되게 좋아 보였습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그 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실제로 자녀가 잘 되는 집 제가 무수히 많은 사주들을 봤잖아요 이제 사주를 떠나서 일단 환경이라는 것 자체에 가장 중요한 건요 자꾸 환경을 자꾸 무조건 물질만을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환경의 기본은요 가정 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가정에 환경이 좋고 돈이 많은 집의 아이라 할지라도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가정에서는요 대부분이 아이가 좀 공부를 못하거나 아니면 산만하거나 부모님한테 불만이 많거나 뭐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해요 사춘기 때 방황을 한다든가 이게 저는 사실은 대부분의 문제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봅니다 커뮤니케이션만 해결이 되면요 자녀와의 문제는 그냥 전부 다 해결이 돼요 소통의 문제가 그러면 학업 성취도도 무조건 올릴 수 있고요 어렸을 때 성격 형성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사주에서 한 60% 정도 70% 정도 나와요 이 모습이 나머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100을 채우느냐 아니면은 동사주보다 못 나가느냐 그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여기 이제 제 방송을 들은 성인분들도 아 저는 어렸을 때 집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집을 빨리 나와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집에 계속 있어봐야 별 도움은 안 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부모님이 빨래 설거지 해준다고 거기서 살거나 집세 아낀다고 사는 거는 본인의 성격 형성이나 여러 가지의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화가 안 된다 집에서 소통이라는 거는 없다 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냥 독립을 하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대로 살면요 자기의 사주를 계속 깎아먹는 행위랑 똑같습니다 그냥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요 상대방 배우자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라고 하면요 그냥 이혼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이 사주와의 관계에서도요 왜냐하면 이 궁합이라는 관계에서의 소통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제 기우가 가정교사로 들어가고 기정은 미술치료 선생님 기택은 운전기사 충숙은 가정부로 새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들어갈 때마다요 음모를 해서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 내보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영교 조여정의 행동을 보면요 해고를 할 때 꼭 다른 핑계를 댑니다 진짜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핑계거리를 진짜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본인들의 명예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질 않아요 뭐 매몰차게 내차거나 그런 모습은 전혀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이유로 이렇게 자르는 모습이 나오죠 대부분의 근데 고용주 입장에서는요 대부분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은 조금 오히려 배울 필요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극중 초반에 반지하 창문 밖에서 노상방류하는 아저씨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게 영화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꽤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노상방류하는 아저씨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이 기택네 가족은요 그러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부잣집 가정에 기생을 성공한 후에는 자신감 있게 노상방류 아저씨한테 물 뿌리고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삶의 모습은 결국엔 똑같거든요 겉에서 봤을 때는 계속 반지하에 살고 있고 뭐 크게 변한 건 없는데 그 자신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기택네 가족이 거기에 기생을 하는데 성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월급도 어느 정도로 받는데 돈 벌고 나서 하는 행동이요 먹는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물건을 산다든가 아니면 옷을 산다든가 더 좋은 뭘 산다든가 이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먹는 것만 소비를 하는 그런 행태가 나오는데요 제 방송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돈을 벌면요 먹는 데는 뭐 당연히 좀 어느 정도는 쓸 수 있겠지만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반드시 소비를 해야 됩니다 돈은 그래야지만 이 기택네 가정이 결국에는 박사장 가족처럼 추후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도 기대를 한다든가 이런 게 나오거든요 먹는 것만 소비를 하면요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현재 벌고 있는 수입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배움, 책 뭐 이런 거 아니면 학원 그냥 전 옷을 사거나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데다가 소비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기택네 가정의 모습은 딱 가난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건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잣집 가족이 이제 1박 2일로 놀러간 틈에 파티를 해요 그 집에서 그러니까 잠깐의 긴장을 푸는 행동을 딱 하거든요 그 순간에 그 행동 때문에요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사건이 벌어지고요 만약에 그 일만 아니었으면 추후에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행동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되죠 이게 가장 결정적이에요 인생에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구르니거나 자기 사주가 모자르면요 뭔가 일이 풀린 듯 하지만 대부분 2, 3년을 못 넘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1, 2년이나 2, 3년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갑자기 1, 2년 잘 되니까 막 비싼 외제차 사고 뭐 하면서 약간 돈을 허투루 쓰는 약간의 해이해짐이 나옵니다 그런 행동이 결국에는 인생에 굉장히 오점을 남기게 돼요 실수로 그때서부터 내리막을 타게 만드는 좀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꼭 사주 보러 가면요 이렇게 1년 단위를 많이 물어봐요 세운 식으로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정말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년이라는 대운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10년이 한 10년 정도를 내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요 어느 정도 내 사주가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1년 1년 잠깐 좋다든가 1, 2년 잠깐 좋다든가 이런 경우는 대부분 내 사주가 별로인 경우입니다 그 정도밖에 잠깐 밖에 진짜 운 말 그대로 그것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100% 떨어지거든요 항상 인생에 대해서 내가 뭔가 기간을 정할 때는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긴장을 풀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일을 그르칠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꼭 하는 게 또 먹는 거잖아요 그 집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아들의 생일 파티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 크게 파티를 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부자들을 초대해요 박사장 지인들 영교 지인들을 초대를 하는데 그 부자들끼리의 모습은 서로 굉장히 돕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서로 되게 뭔가 의지도 되고요 힘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여기서 가난한 가족들 있잖아요 기택 내 가족과 문광 내 가족 문광은 뭐 가족이래 봐야 본인과 남편이죠 서로 싸웁니다 이렇게 흔히 말하는 기생충 여기서 표현한 기생충이라고 하는 가족들은요 서로 싸우기만 해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엔 서로 죽이잖아요 죽이는 모습도 나오고 서로 돕지를 못합니다 거기서 좀 더 현명하게 이제 지하에서 기택 내 가족이 좀 더 도와줬다든가 이렇게 했으면요 서로 이렇게 파멸하는 길이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진짜 사주가 뭐가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나쁜 유형들은 이렇게 많이 싸웁니다 싸워서 올라가지 못해요 거기서 늘 파멸하거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끼리는요 서로 뭔가 밀어주고 끌어주는 게 확실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더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이 어느 위치 가기 전까지 만약에 기생충에 나오는 이 가정처럼 나쁜 가정처럼 서로 싸웠다라면 그 위치까지 갈 수 없어요 무조건 어떤 사람은요 본인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치고 받으면서 도움 없이 그 위치까지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서로 지킬 것 지키고 서로 돕고 이렇게 이로운 행동을 한다면 분명히 분명히 자기 인생 발전합니다 가장 제가 봤을 때 인생에 되게 정확하게 표현한 모습이었어요 이거는 그냥 영화에서 제가 생각한 내용인데요 그 다송이라는 아이가 이제 귀신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 귀신을 본 게 이제 근세인데 가정부 남편인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이가 그때 다송이라는 아이는 귀신을 보고 놀라서 쓰러진 게 아니라 제 생각에 진짜 바퀴벌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어나오는 모습이 진짜 사람만한 바퀴벌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꾸 인디언 흉내 내면서 이렇게 화를 쏘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냥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고요 그리고 그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게 텐트 안에서도 막 있으려고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좀 용기 있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이 아이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송강호가 지하로 들어간 후에 냉장고를 뒤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도 딱 진짜 바퀴벌레를 약간의 형상화시킨 거 아닌가 여기서 말하는 진짜 영화 제목대로 기생충인 것처럼 뭔가 벌레를 표현한 모습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여러 가지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조금 도움될 수 있는 듯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사주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